1부에서 선생님이 아주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거리 유지랑 스킬 박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평가... 조인성! 조인성이세요? 좀 잘생겼어.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 뭐지? 2부에서는 이제 듀오 같이 하면서 실전으로 강의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벌칙이 살짝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잘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사인을 해주셨잖아요. 저한테 뭐야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읽어줘! 읽어줘! 아! 읽어줘! 이씨밟연이 미쳐돌았나 씨..밟연이 이거를 주작한다고? 개 두드려 맞을래 진짜? 와 지금 죄정신 아니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나 조나스 트롱은 제자 나리스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으시 스스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여 2,3교시 때 제자 대신에 벌을 내릴 것을 약속합니다 미쳤네 진짜 제정신 아니네 이런 거에 얄전없습니다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거예요 아 뭐 어쨌든 벌칙이 뭔데요? 벌칙이요? 2부 벌칙은 만약에 우리가 패배했을... 이기면 돼요 선생님 한 판만 이기면 되나요? 아니요 두 판 다 각각 달라요 그 이기면 되는데 왜냐면 저희가 7연패 듀오라는 지금 오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기면 근데 진짜 전주도권은 이기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근데 왜 미갈이 때리는 거죠? 쳐버리면 근데 왜 미갈이... 저희 미갈이 때린다는 거죠? 어 네 도와주 도움 저희 체육선생님 저 새끼는 왜 등만 봐요? 저 새끼도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만 본다니요? 왜 이득만 봐? 등이 왜 봐? 아 이득을 본다고요? 어 이게 이득이에요? 때리는 건 이득이죠 왜요? 사람을 패는 건 이득이죠 왜?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다는 거는 왜? 아 그러면은 뭔가 받고 싶은 게 있으세요? 받아야지 이기면? 받아야지 이기면 뭘 받고 싶... 모든 거는 다 김앤테이키지 어 오케이 이기면 뭘 받고 싶은데요? 미갈이 돼야지 아하하하 이기면 미갈님이 맞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전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화... 아 스피커폰으로... 이거 진짜로... 잠시만요 아니면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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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정한 거일 거 아니에요 그쵸? 어 아니 다 같이 정한 거예요 다 같이? 네네네 미갈 보다 저기 위에 있는 사람 때리고 싶은데? 그거는... 어? 한대! 하여튼 내가 좀 죽어야 되네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진짜... 저도 때릴... 때릴 수가 있어요 지금 형면치 두 개 있죠 저걸로 때리면 사서 죽을 거 같은데? 하하핳 아니 이거 부러져 있어가지고 이거 고양이랑 개랑 이거지? 이거 보았고 아 이거 버려요 이거 이렇게 삐지 말고 이거... 이거 왜 있는 거야 당신이 갖고 왔잖아 여기 준비가 돼 있는데 갑자기 방송하기 전에 아 이거 버려요 이거 진짜 위험해 보여 이거 아 채비가 금지 해야 돼 글리... 레오나 레오나 아 블리치 안 무서워요? 아 근데 레오나가 요즘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빠 차이? 오늘의 점이 재미있네요 왜 재밌지? 졌을 땐 또 나눠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몰빵이야? 왜냐면 이 경기는 내가 맞고 3경기는 네가 맞고 아니야 나를 제대로 가르치라고 했잖아 내가 럭시 잡아줄 테니까 오케이 사업할 줄 알지 상대는 맨날 개 같은 거 나오네 그... 왜 힐이 들었지? 아 개툴모르가 나다 속박 맞으면 안 되는데 이거 미니언지에 숨... 그래프 챔피언을 상대로 미니언지에 숨따고 그거 해야 된다 네 아 우리 조합 좀 쓰레기 같다 가렌 좋으니까 이기지 않을까 조합 쓰레기 같다 판테온도 어제 좋다고 장인어른에서 나왔어 좋은 건 맞는데 아... 이계정 예시 승률 건드리기 싫은데 해석로야? 승... 승률이 왜 중요해? 승률이 왜 중요해? 승률... 이계정 승률 한 88% 될텐데 해석로야? 승률... 승률 kann 나 태그니까 스 hect derivative 승률? 으... 부드럽 어 힐кieren 네 어 힐링 VO 승률 여러 갈만 어 할בנ인 이거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글로벌 힐 진짜 뼈에 새겼어요 태그? 무슨 태그? 야 이제 채팅형 보지마 게임에 집중해 이겨야돼 모든 캐릭이 똑같애 이런식으로 애쉬도 보면 W뿌려보고 똑같애 일단은 E를 올릴게 갈리오가 있어? 2 찍었어? 아 오케이 이 핑 한번 찍어줘 이 찍었다고 얘 인베가자는 것 같은데 저렇게 살아내는 중심새끼 아 럭스 뭐하냐가 게임 시작 하기도 전에 나왔어 보고 찍으래잖아 선생님 뭐야 뭐야 이거 저거 인베아스 인베 음 여기 E 한번 날려볼래? 음 가서 와드 박아 오케이 오케이 형 게 기적이네 이걸 안 죽인다고? 대단한 참을성 줄이네 E B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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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 빨리 가게? 오케이 리시를 할 때 라인이랑 최대한 가까운 데서 해야지 그래야 리시가 끝나고서 라인을 빨리 벗겨야지 알았어 이거 원거리 미녀 쪽에 E 던지면서 상대 맞출 수 있으면 좋고 아니 우리 아 맞다 미안해 아 오케이 되게 잘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급했어 뭔 말하면 스킬 그거는 케이틀린한테? 케이틀린? 오케이 오케이 케이틀린 케이틀린 막 바로 던져봐 던졌어? 걸렸어 오케이 힐 뺐고 오케이 힐 안 써줘도 되지? 아 여기 모르가나가 있어 바로 터트리지 말고 아 오케이 미니언 뒤에 숨어서 모르가나 흡박 갑자기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미니언 뒤에 숨어서 몰가 스킬 맞는다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스킬 다 케이틀한테 날리면 돼 오케이 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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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어 아깝게 몰가 위에 있을까?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올라오잖아 바로 터트리지 말라 그랬지 아 맞다 나이스 가렌 미니언 위쪽이라서 라인 그 킬 일단 쓰지 말아봐 오케이 마나가 너무 딸린다 이 파는 그거 가자 그 구원 가자 구원 구원? 오케이 첫 템? 오케이 그거 올리고 치하석 어 치하석 어플까지 하고 요정의 부적 먼저 두 개 먼저 파 오케이 아 안 된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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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틀 날리면 돼 아 마나가 없어 이거 밀고 나 치카트 못 버니까 어 기억 침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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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맞아 빼빼빼 나 어집씨 갔다 올 거야 그래서 가지고 문 올라가줘야 될 것 같다 올라와 나는 제발 제발 뒤에서 애들이 쫓아오는데 제발 제발 위험하겠지 이쪽으로 와서 집 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어 괜찮아 괜찮아 쏠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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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 뻗다 힐 힐 내 안 뻗다 너 불타는데? 괜찮아 이거 집 그 아래쪽 집 가 이거 집 가? 오케이 여기 집을 감기고 일단 시야석 시야석 한번 서고 가자 어 이길 것 같아 내 지붕률 88%라니까? 근데 왜 여태꺼 내 시 안 했어? 각이 안 나와서 그게 뭐야? SR 각이 나와야지 그걸 게임하기 전부터 알아? 어 그냥 뱀픽 보고 막 상대의 조합 보고 픽을 하는 거지 이걸 하겠다 정해놓고 픽하는게 아니라 왜? 상성이란게 있으니까 챔프간에 얘는 뭘 이기고 못 이기고 이런게 있잖아 왜? 피지컬로 되는거 아냐? 안 돼 오케이 알았어 피지컬 몇개야? 킬 풀 173초 네 여기다가 대화하도 박을까? 메란 아니 우리쪽 삼거리 어 메란 분리팀은 무조건 우리쪽 삼거리 어 메란님이 여기 여기 장악하는게 중요하다고 분리팀일 때는 그냥 걷다 박아 하셨는데 괜찮아 그래 누가 메라보다 잘하는 서포터야? 응 내가 메라보다 나이가 많아 아 그래? 너 메라가 나보다 나이 많은 줄 알았다며 어 어 어 그냥 라인 서있어 그냥 라인 서있어 그냥 서있어 안가져 이 짤은 계속 날려 이거 치아 사고 그래야돼 아 쟤가 또 나 때려 그냥 뒤로 쭉 맞아 쭉 맞아 쭉 맞아 어 제발 제발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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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박 모르마일 소박 맞으면 바로 백두덩이는 계속 찍어 알았어 어 어 집에 갈까? 아직 갔다 피 너무 없어 물약 하나만 살까? 어 살..사..사..사도 돼 여기 이쪽 부시를 먹어야 제가 칠 대 3 이랬는데 저거 난 잘할 때 이기고 하네 라인전 이기면 완전하게 이기면 걷다 박아 상관없어 근데 라인전 예매할 때 걷다 박으면 킹하가 지워져서? 금방 지워져서 어 좀 게임이 어느정도 흘러간 다음에 박는게 좋아 오키 좋아 나 왜 아직 4렙이지? 나 일반화드였다 박아주네? 일반화드 있으면 박았어 어 계속 이 짤 날려 멀리서 터 밀거야? 칠 수 있으면 칠거야 오키 밀어 밀어 어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오 이 짤 날리나 이거 아 내가 만약에 궁 맞추면은 걷다가 스킬 다 부으면 돼 오케이 못 맞추면? 못 맞추면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 오케이 알았어 못 맞추면 빤스러워 이 짤 날려 이 짤 날려 근데 6렙이 엄독 지키냐 많이 미진한데 나 나 아까 집에 갔다 와서 그런가? 뭐 그러지? 쟤 그 뭘 가든 상대가 상대 보통 약간 호적수인데 저 모르가나 호적수가 뭐야? 너랑 되게 아 호구야? 호구 난 호구 네이브론 얘기 안 했다 아 네가 말하는 말투가 호구라고 호구라고 말하는 거 같아가지고 아 되게 굉장히 부정적이네 어 뭐 호구가 나쁜 건 아니니까 아 방금 각이었는데 아깝다 아 이게 미신이 석박을 던질까 말까 하다가 고민했어 계속 그 이 짤은 계속 날려 마나 반 이상일 때는 오케이 미신이 안 보여서 근데 좀 조심해야 돼 이게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탑 싸우니까 좀 화리고 자연이 되었다 여기 오르가나 밑에 내려 어 나 살리면 돼 어 그런 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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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6랩 언제 돼? 어? 6랩 절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믿지? 나 뭐 잘못했지? 아까 한 번 맞고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내가 셀프 들어서 올해 경치 수준이 좀 빠르긴 해 아 쫓겨나서 아 쟤도 근데 5랩이네 오르가나 아 그러네 너 7랩이네 네 만화 내가 반 이하일때만 죽자라라고 이거 집 가자 집 타이밍 잡자 맞다 맞다 내 스키니 푸즈 한 번 박아야되는데 그게 뭐야 최소 2대승 해야되는데 한 대씩 나눠보려면 아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이길 생각이나 해 게임 이겼어 이미 만화 만화를 산다 이거? 만화 산다? 부적 두 개 아니 부적 부적 두 개 아 또 또 또 그놈의 양피지 부적 두 개 아 미안해 구원 가렸지 내가 킹화 사고 맞다 맞다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어 참 아 나 진짜 양피지에 뭐가 씌였나? 왜 양피지를 자꾸 럭스가 유일하게 숙련도가 있는 숙련도가 뜨는 챔피언이라서 지금 관성이 붙었나봐 아 저 뒤에다가 이거 터트럭해 메.. 메자이가? 아니 어 커피디님의 메자이가 좋대 야 저 사람 게임 못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 듣지마 아 듣지마? 알았다 뒤에 왕거리에 처졌어 빨리 밀어 어디가? 약간 지금 우리 미드가 막 밀고 있잖아 이럴때 들어가가지고 와도 박는거야 그렇구나 음 음 스킨 날려 스킨 다 날려 힐 쓰고 아 나 죽었어 뭐하는.. 밀 브러그라지 너 이불이야 나 잘했어 니가 맞아 지진거지 아니 너 죽을라고 그러는거 아 네 주원 게임을 그렇게 하면 안돼 아 이거 그냥 팔까? 물약 팔까? 그 구원 템 올릴 수 있어? 팔 팔면? 어 어 그거 올려 기다렸다 그냥 올리고 아 오케이 죽을거 같은데 이거 안 죽나 까비 어차피 내가 빨리 간다고 해서 나아질건 없어 가자 가자 아아 물가라 확실히 나이들 라프진 파워 과소평가해선 안돼요 어우 나 내가 플래쉬를 쓴게 난줄 알았어 아 그래? 알았어 응 그것도 좋지 아아 같은 여자라서 못 알았나봐 애쉬랑 애쉬랑 뭐만 안될지 하핳 피해 모아봐 어 모르갔나 그냥 스킬 2 뿌려놔 어 스킬 뿌리면서 그냥 천천히 빼갔네 어 아 그냥 충전형 문 닭 살 것 아 타워 체구 와 나 한 번밖에 안 죽었어 와 대박 죽어봐 왜 목이 매워서 집에 가야 돼? 아쉽다 저거 더 치면 안 돼? 애들이 복귀하잖아 아쉽다 애들 올 시간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저거 욕심내다가 집을 못 가면은 그 뒤에 라인전이 계속 힘들어져가지고 짐을 크게 내면 안 돼 뭔가 아쉽다 이거 없애고 싶은데 다음번에 없애면 돼 알았어 물약 사야지 아닌가? 구원 비싼 것부터 아 물약을 살래 야 템 왜 이렇게 오래 사 어 알았어 봐 맞다 나 이따가 가서 렌즈 바꿀게 미안해 나 이거 실드 되게 봐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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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깜짝 놀랐네 죽는 줄 알았네 되게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았지 아 아 어이가 없어 막 닫아줘 아 먹어 아 좋아요 어 아 저 미안해 괜찮은 괜찮은 잘못 쳤어 저거 어떻게 내가 못 먹는 거였어 아 오케이 나도 못 먹었어 여기 선생님 수업 좋아 저기 너 집에 가면 나도 나 피가 없어서 나 한 명 땄어 니가 안 보이는 사이에 그래? 딴지도 몰랐지 그럴 것 같더라 이 미니언을 먹으면 화나겠지 아니 그냥 먹었어 근데 너무 앞으로 가지마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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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스 생각해 속박 날라오면 전멸스 그냥 전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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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어 싸움 걸어 싸움 걸어 싸움 걸어 다 달려 다 스킬 박아 다 피하고 어 스킬 그냥 궁이랑 이런 거 준비해 궁 써 궁 써 중국어 됐다 오케이 speculation 좋아요 라인이 이제 그만 드시고 나 안먹었어 같이 이제 타고 먹으시다 나 이제 대폭 reasonable 어 상관없어요 아깝다 오 선생님이 말대로 밀었어 다음번에 미연 안갖고 집 탐 잡는 게 정말 중요해 어 미안해 상업 상업 라인 빨리 밀고 이거 니가 넘으면 믿지 이거 내가 먹어? 아니 괜찮냐? 아래 피즈가 있다고? 어디? 안 닿네 어 선생님 명봉이시네 아 안 닿네 욕먹나봐 뒤에 멀다 저거 손딱 드시면 모르가나 손딱 생각해 이제 주화 네 네 네 네 네 오 잘하는 것 같아 뭘 가? 물어 물어 아 뭐야 아 뭐야 이건 좀 무리하는 것 같아 점프씨 점프씨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야? 뭐라고? 뭐라 했는데? 누누가 아래 오르가나 죽여 죽여 그냥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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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 아파 아파 남아 죽어야 되는데? 내부 떼 남았나? 뭐지? 나 이거 죽자 뭐래? 이대로 내가 안될 때리면 끝이야 나 돌아갔어 트롤러야 기다려봐 적당히 밸런스 잘하라고 적당히 이길 수 있을대로 안돼 안돼 나도 때릴거야 어 안돼 갈리오 안돼 갈리오 저거 괴물이야 괴물 안죽어 갈리오 안죽어? 갈리오랑도 거리 유지해 갈리오와 근접한 피잖아 그럼 갈리오랑 거리 유지해야지 따라가서 맞추면 스킬 날리고 맞춘거에다 스킬 날려 나한테 스킬 날려줘 스킬이 없어 미안해 갈리오 쪽으로부터 갈리오 쪽으로 스킬이 없는데 힐은 있네요 괜찮습니다 쭉 도망가세요 쭉 도망가세요 아이고 아쉽네요 아 뭐 스킬 없으시다길래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 맞네 힐이 있었네 아이 뭐 아우 괜찮아 힐 거리가 안됐나보지 뭐 맞아 힐이 글로벌이 아닌거라 뭐 내 바로 옆에 있는거 같긴 했는데 뭐 거리가 안됐나보지 뭐 오케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네네네 아 얘 얘 얘 한 대 한 대 이제 한 대 한 대 내가 그리고 넥서스 깨지기 전에 5분 한 번 뛰어들게 알았어 알았어 그거 뭐냐 구원 다음에 뭐 가야돼? 구원 다음에? 성대가 성대? 성대가 뭐야 성배 아 성배 성배 좋아의 성배? 아테나의 부정한 성배 이거는 악마의 마법사부터 올려야돼 뭐부터 올려야돼? 좋아의 말했지? 아까 모브폴리라고 했었고 우선순위를 쿨감 있는 거 올려 그러면 쿨감의 재생력? 쿨감! 쿨감만 봐! 쿨감만! 쿨감? 잠깐 나 이거 또다니? 쿨감은 다 있는데 갔는데 나 이거? 똑같은데 이거 또다니? 똑같은데 이거? 쿨감이 없지 왜왜 재사용 대기 시간! 재사용 대기 시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 없어 그런 게 아 일단 나 사는 거 그럼 그냥 가 없으면 그냥 가면 돼 그리고 킹화살 짜리 남겨둬야지 근데 그냥 가 일단 와우 템이 아주 그냥 미친놈이네 뭐 잘못했어? 아니 무시해 저기 뭐 소리지는 거 한두 번 봐 무시해 무시해 나 여기서 CS 먹어도 돼? 갈리오가 오는데 CS를 먹는 거는 팀원이 나가게 만들 수 있는 알았어 이럴 땐 뭐 하면 되냐 못 봤어 아래쪽에 이거 없지? 응 그럼 위쪽에 이거 있지? 그럼 이런데 스킬 던지면서 아! 렌즈를 또 안 바꿨어 괜찮습니다 이거 미드 그냥 붙어줘 미드 애들 뒤에 붙어줘 여기 미드 싸움 열릴 거 같거든? 노노가 스킬 맞추면 걷다가 궁극히 박으면 돼 오케이 어? 어? 세뇌밖에 못 들었어 시발 이거 언제 때려요? 지금 바로 때리는 거예요? 대박 이겼어 바로 때리는 거예요? 이겼어 바로 때리는 거예요? 한 번 쳐 볼래? 에이 평소에 당했던 걸 좀 더 담아서 에이 아직 덜 당했네 아직 덜 당했네 덜 당했네 아 잠깐만 너 언제 때려요 그래서 이거? 아 힘들어 3부 시작할 때 때리면 되나? 저 이겨버렸는데 아 오늘 약간 좀 약간 오늘 좀 약간 드지요 아 요즘 시리지니까 이게 사이즈가 나오네 네 어 콕 콕 콕 콕 콕 아하하하 세베로? 몇.. 몇 대야? 4등 4등 잠깐만요 몇 대야 지금 전적 봐봐 삽살 수트로 아니 근데 이게 아 왜 사 진짜 개트로 진짜 저한테 욕한 거예요 지금? 아니 미안해 지금 욕한 거예요? 미안해 욕한 거예요 지금? 미안하다고 아니 근데 위치를 또 아셨으면 좋겠는데? 미안하다 뭐 먹을래? 아 저 배불러가 빨리해 저번 주에도 내 카드 가져가서 다 먹었잖아 일단은 잘 때리실 수 있게 이거 좀 치워드릴게요 아니 뭐 야 여기 여기 사다리 있는데? 야 이거 뭐 갖다 때리려고 야 뭐 갖다 때리려고 이거 아냐? 이거지? 너 동치가 왜 이렇게 커? 아니야 이거야 어? 아니 저거 저거 아 일단 준비를 해드릴게요 맛박 저거 아냐? 이거죠 이걸로 어딜 때리려고 머리로 아하하하 아니 쟤 살살 때릴 수가 없어요 좀 봐주고 싶은데 쟤가 살살 때리면 쟤도 살살 때릴 거라서 아 맞아 이거보다 세게 때리려고 솔직히 아까 전에 좀 스트레스 받았잖아 아까 전에 어 아까 전에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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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전에 방송하기 전에 둘한테 밥 먹으라고 해놓고서 라면 끓이고 있는데 제 라면에 딱 끓이자마자 이해를 시키더라고 아 그때 표정이 진짜 가간이었어 엄청 화났을걸? 갈게요 아 빨리 때려 아 머리 때리는 거예요? 뭐 딴 데 때리고 싶으면 딴 데 때려도 돼요 제 조선이 잘 못해서 아 저 야 죽어 나 죄인을 들라 아아 죄인은 고개를 숙이라 가만히 있어요 빗나가요 빗나가면 얼굴 맞아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하 칠게요 칠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칠 거예요 하나 둘 세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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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픈 거 같다 괜찮아요? 진짜 하하 영철아 아 이거 왜 내가 맡냐 고 저 대신 때려도 돼요 하 İ 대신 마셔야지 이거 아니 요철아 천원에 팔게 마지막 한 대 천원에 팔게 아 이거 이거 따고서 때려도 돼요? 아 뭐 상관없어 아 진짜? 달려와가지고 아 그러면은 저도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때릴게요 선생님 아시겠죠? 네 아 빨리해 나 이렇게 좀 못하는데 아까 나를 내 밥 내 라면 빨리 안하고 있어 아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실 때에요 때릴게요 때릴게요 하나 둘 셋 오우야 이거 머리만 생각하고 있다가 머리만 생각하고 있다가 뒷작질대로 허리대로 허리가 어디 생긴거야 뿅망치로 빠다맞혀? 어 빠다 그럼 제가 이기면은 빠다맞히시는거에요? 똑같이 해 똑같이 해 그러니까 똑같이 해 방금 룰 그대로 하고 이제 엉덩이에 빠다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아 좋았습니다 아 뭐 되게 막 되게 방송 막 코멘트나 이런거 보면은 막내 피지 주눅들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서 되게 밝게 하려고 왔는데 알아서 밝게 방송을 만들어 주시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 하나도 우울하지 않아요 병이 다 나았어요 병이 다 병 걸렸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밝게 방송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3부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 어우 진행이 청산 유세 1부에서 뵙겠습니다 본격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